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오오 전부 마신지 없으세요? 네 네 저만 새벽에 일어나서 밤 잠을 자서 그 날 저만 한 장만 다 귀찮다 그 앞에 또 오름 얘기가 이렇게 씽킹되는데 이제 단속을 하게 되네요 그냥 안 힘들어요 이제 일을 하러 가는거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셉트를 보고 이렇게 일찍지 않은 것도 알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저희가 접촉한다는 걸 항상 알고 계시면서 새벽에 저희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에서 약간 오 이렇게 많이 왔다고 새벽이 진짜 많이 오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에너지를 갖고 가는거 같아요 저희도요 행복해요 아침은 진짜 말 안하던데 이렇게 말도 많이 하면서 약간 비행기 타면 이제 졸도하겠지 언니 저 출근해요 이따가 바로 가야돼 아 저는 좋아요 출근길이 아하하하 저는 반차 썼어요 네 반차 쓰고 왔어요 아니 미국에도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 맞아요 울가리아 그런게 아 여기 귀신아 이렇게 아 소코 갔다 가려고 택구 소코 전세기죠? 그렇죠 아 대박이다 불가리아 땐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요? 그렇죠 아 미국 때는 이제 성과를 맞추는 단계 아 브라질은 약간 힘들다 약간 불가리아 불가리아 그래서 뭔가 조금 불가리아 음 화이팅 불가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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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언니머리 아 주면 안돼 길이가 짧아지면 괜찮지 아 아 짧아지면 안된다고 흔대 사이 아 지쳐져 드리면 우리 무릎보다 아픈 희진이 무릎이 더 튼튼할거에요 무릎이 나만 하지 않을거 같아 언니 저 배구 다녀요 오 진짜 대박 내일 수업 있어요 아 포지션이 뭐에요? 저 아포지 탈거에요 오 네 메티 너머로 공이 넘어가나요? 아 포지 아 포지 탈거에요 나는 못 넘어가던 언니 기다려요 너무 어려워요 아 아포지션 안되지 레프트를 해야지 아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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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카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인도 좋아요 언니 너무 어려워 몸이 너무 딱딱해요 몸이 엄청 쉽게 들어요 아프지마요 너무 부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부담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치료를 내준 것 같아요 완전했나? 야 종호예요 종호예요 한 잔 했어? 안에서 갈 거야? 네 카드가 있습니까? 상품이 필요한 아니 카드 소설이 필요한가요? 소설이 필요한가요? 소설이 필요한가요? now 소설이 필요한가요? 신원을 가지고 소설이 필요한가요? 사실 시작했을 때